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공병호TV는 강철한TV의 강철한 대표를 인터뷰해 모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방송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인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북한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일이 최근에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데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강철한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을 등록해 가지고 경고하는 것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럼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남조선 당국자들이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한 일도 없는 주제 오늘은 또 우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6월 13일날 북한의 선전배체 조선의 오늘에 실린 옥류관 주방장의 대남 경고성 발언입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 속담에 먹는 개한테는 뭐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척건들은 개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까지 들고 나올 정도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경고성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 대표는 이런 보조적인 설명을 대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은 남측에 대해서 당신들과 더 이상 일 없다 이런 선언 정도로 옥류관 주방장의 발언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도 되었습니다. 양식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물론 성과가 좀 미흡한 점이 북한 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겠지만 북측이 남측에 뭐라도 맡겨놓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뭘 맡겨놓은 것처럼 땡깡만 뿌리고 있는가 이 부분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질문은 맡겨놓은 것이 있는가 북한이 남한 측에 맡겨놓은 것이 있는가 옥류관 주방장의 이야기나 김여정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면 남측이 그동안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등과 같은 물민 약속을 잔뜩 북한에 해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지금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비대위 산하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북한의 대남공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피력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금 진단입니다. 정부가 어떤 엄청난 약속으로 북한의 기대감을 부풀려왔기 때문에 저리도 약속 타령을 하지 않는가. 북한의 막말 공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약속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통신선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땅땅 치고 있지 않는가. 공세 수위를 볼 때 4.1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처럼 공개된 약속을 안 지켰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이 공개된 약속 외에 이면에 무슨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우리와 국제사회가 알 수 없는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북한이 모욕적인 말과 군사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재차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남북 합의 과정에서 북적과 알려지지 않은 약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큰소리 치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능멸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이런 설명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대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오랫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트럼프에게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뭔가 쏘길 수 있는, 눈을 가릴 수 있는, 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북한이 협조해 준다면 이런 식의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나오는 발작적이고 격한 행동으로 현재 김여정의 독한 이야기와 독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예상되는 행보입니다. 김정은 공백상태에서 급속히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김여정의 돌발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권력장악과정을 보면 뭔가 김정은에게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도 충분하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여정이 별반 경험이 없는 30세를 간 넘은 여성이란 점입니다. 젊은이의 돌발적인 상황은 누구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강부 대행의 표현에도 그런 우려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간부 대형은 6월 18일에 열린 기자들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극명하게 한기대방과 같이 북한은 영내의 엄청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경계 퇴쇄가 요구된다. 그 영어 표현이 상당히 이렇게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위기감을 좀 담안 그런 영어였습니다. 향후 며칠 몇 주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경계 퇴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봤기에 이렇게 상황을 북한 측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정부 측에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지난 3년간 어떤 약속을 해왔느냐. 3년간 줄곧 당신들이 외쳐왔던 업적 치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낙제점 이하의 업적이 현재 남북관계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정도는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 동안 긴장 상태가 고조될 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국지전과 같은 그런 사건을 김여정이 도발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